우와 육회먹은 연어다 저기 우리 먹어본적 있는데 초초 가볼까? 초초에 치킨집 있나? 저번에 우리 혼자 먹는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쵸? 우와 곱창생? 다 곱창 어제 먹었어 유로포차? 아 근데 저렇게 사람 많은데는 혼자 먹는다면 못먹게 할 것 같은데 방금 껴져있다고 그가 여길 사라고? 오 여기 사람 많다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유로포차?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일단 치킨은 있어요 유림치킨 안녕하세요 핀코에요 네? 핀코님 어머 웬일이야 가도 돼요? 얼굴 말고 이거? 우와 우와 핀코님 만났다 우와 핀코님 노량진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 되게 신기하다 어머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팔 팔팔팔 우와 핀코님 우와 핀코님 우와 핀코님 만났어요 완전 있고 찌물이 훨씬 나아요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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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코 핀코 우와 우와 맞아맞아 신기하다 여기는 무슨 일로 나왔어요? 남자친구 우와 우와 귀여워 뭐 먹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럼 식구를 일단 걸어야 해 일단 오 대박 아 핀코님 만났어요 어 어 아 아 몇살이 동갑있어요 핀코님 에 이에 아 너무 좋아 운명이 났나봐요 너무 귀엽다 핑크님이요? 네 얼굴 안나오면 되죠? 우와 신기하다 시코야 맞다 시코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이런 이상풍기 아.. 세임하면 너무 힘했을텐데 아쉽다 아쉽다 여기 너무 오래있으면 친구분한테 길게니까 빨리 먹고 있어봐요 하는거 좋아해요? 오늘 방송에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다 술을 마셨구나 아니 왜 없나 했더니 밖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어 아쉽다 여기 다 술을 마셨는데 아직 다 술을 마셨는데 아직 여긴 여기서 먹방할텐데 아아 아아 핑크님 우리는 그러면은 옆 테이블에 가서 진행해보시다 이렇게만 그냥 옆으로 그냥 옆으로 옆 테이블에 가서 그냥 옆으로 그냥 한 명이야 오 안쪽만 왔어요 아직 콘내 치킨 코넘이 잠깐 들어줘야돼 아 마주 가보존네? 아 아 민서님 앞에서 오고있는데 민서님 이리로 오라그래요 아 일로 어.. 시소를 먹어야 될거같애 포즈 8장 맞을래요 옆에서 보지 말고 갔대요 장하실걸로 와요 맞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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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도 되요 문한동으로 오세요 오시는분들께 제가 술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한동 옆에 팀코님 시원한 대신 안녕하세 네 진짜로 아 이건 제가 밖에서까지 나와서 얻어먹겠습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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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소리야 아니야 근데 옆에 핀코님이 있어 야 핀코 왜 이런 핀코야? 아 안돼요 알지 핀코 같은데 그렇죠 핀코 왜 나오셔도 돼요? 핀코님이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핀코님 친구도 계시고 핀코님 나 안타까운거 봐 핀코님 친구도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어.. 친구도 됐네? 아니 친구분이 괜찮다고 하시네 일단은, 일단은 저희는 너무 고프다. 이거 어떻게 까지지? 아우 진짜, 진짜 늦게 까지 한다. 아우 진짜, 진짜 늦게 까지 한다. 팍팍 하자고? 오랜만에 소소를 벌어보자고. 팍팍님 짓마. 언니 가는 거 아니죠? 갑자기? 아, 화면 나오는 거 괜찮은데? 노래방 봐도 좋은데. 잘 불러요? 아니요. 안 좋은데. 아, 써놀어. 이거 누구야? 고릴라님? 솔직히 BJ 중에 고릴라님이라고 있어요? 고릴라. 롤비제이예요? 네네네. 롤비제이. 밑에요. 핑크님, 핑크님이 고릴라님을 좋아하실 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요. 보고 있을 거 있어. 이거 웃으래. 어머. 아, 너무 맛있다. 아, 놀래. 핑크님. 하나 포즈 틀리기 고마워. 여기 혼자 자자. 자, 노을링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됐어, 핑크님. 사 come on, anche. 숙기 کو manufactures 숙기 Parsu 칭aktur 숙기 크다 살려 Southeast applicable 혼술이 너무 슬퍼요 혼술이 와 진짜 유로프트 앞에서 가게 하는데 불쌍해서 신기했어요 진짜 누구랑 맛있냐고요? 혼잣먹고 있어요 혼술이 밝아 맞아 여기 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고 초보하는 사진 이렇게 회가 뜹니다 12시까지 라면듀 음룸 이것만 봄 내 뱃뱃뱃 감사합니다 아! 절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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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하면! 몸을 하면! 한 잔 드세요! 땅!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맛있어! 또! 핀폰이 너무 작아! 두꺼운 생산같이 가요! 생산! 나와서 이렇게 말 해달라니까 이렇게 저 핑코를 추천해 주시면 아니 근데 팬사는 촬영 안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보는 거 거기다 고기 먹고 먹으니까 진짜 아 죽겠다 그치 동갑 동갑 맞아 그게 없어 우리가 그게 없어 이벤틴 촬영이 있는데 글이 없어 아 팬닉 닫았어요? 안되겠네 좋게 봤는데 친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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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는데 그냥 가는 거랑 가서 이제 뭐 윷놀이까지만 하고 술 먹는 거 뗄까 생각 중이 없는데 아 일단 생각해볼게 근데 팬선방송 해도 재밌을 거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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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팬선방송 해도 재미는 있겠다 맞아 근데 컨텐츠로 해도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안나왔어요 목걸이야 맞을 것날에 너의 생각만 했어 이제 끝이라는 건 알지만 미련이란 건 알지만 이젠 아닐 건 알지만 끝까지 자존심에 너를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네가 보이는 날에 날 찾아와 밤을 새워 새롭니다 네가 끝으로 다하면 너도 따라서 와! 꼬마돈님도 세계생활 입고 왔습니다 네 쉬만 바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는 건 안 떨어질 것 같아 네가 보고싶다거나 그런 걸 가리겠느냐 맞아 아니야 우울하다 어른데 네가 참 좋아했었던 네가 나인 난 아직 너무 섹세 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닥쳐 진입으로 말해 진입으로 말해 진입으로 말해 벗어날 겪고 발버드리지 진입으로 내 영혼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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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영혼을 탈출 애 litteration 확정한 것 같아요 난 그것과isses 내 영혼을 탈출 나는ему 조금씩 잊혀가겠지 너에게도 돌아갈 일은 없지만 지금이 또한 너를 보면 난 그래도 훈뻔 볼게 널 참을 수 있어서 기대는 없으니까 네가 도움받은 나의 날 찾아와 맘을 세워 외로움이나 네가 끝에 가면 난 따라서 그 두 번씩은 끝에 가겠지 화장 혼자서 그나보는 건 이제와 혼자겠어 이 느낌 후에 나는 꺼지듯 떨어진 놈처럼 우리는 항상 모르니까 기술만 못 늦게 질어지고 나는 끝이 있어야 나도 끝이 있어야 나도 끝이 있어야 우리는 항상 모르니까 기술만 못 늦게 있어야 끝이구만 하면 끝이 있어야 나도 끝이 있어야 나도 끝이 있어야 네가 올해 말에 prowad 와 친구들 훈련 진짜 좋다 와 같이 맞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빙꼬님하고 빙꼬님 빙꼬님 진짜 좋아 나는 전화 멋있고야 어? 부리지 않고 귀여워 귀여워 진짜 웃어 진짜 웃어 나 많이 안할 때 내 눈물을 벌리다 가지고 넌 그대란 사랑 어찌 말해야 할까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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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그대의 말은 나무처럼 나를 지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별세처럼 별 밝게 비추고 두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만 아픈 눈에 안아주 그댈 탈환합니다 너 앞에 앉아만 있으면 안되지 화면에 나와야 너 아니 앞에 그냥 앉아만 여기 앞에 앉아 여기 앞에 앉아 여기 앞에 앉아 우리 면총한 생일이 지켜주던 그대한 사랑 언진만을 해야 할까요? 내 멋진 그대의 모습 내 가슴을 가슴하게 딩고님 많이 키워줬대요 딩고님 되게 이쁘는데 한 번 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 나왔나 내 멋진 그대의 모습 그대여 내 삶은 눈물이 이 순간 잊지 마요 너무 타요 그대를 지킬게요 아 진짜 너무 타요 진짜 이거 너무 타요 너무 타요 너무 타요 너무 타요 너무 타요 너무 타요 오우 해외 괜찮다 그리고 così 그 회복 나의 з은 그대 속래 한 번쯤 깨끗해 오늘 난 매일만 찾아와줄게 한 번쯤 깨끗해 아, 이겼다 그대에서 난 정말 행복한 한 번쯤 깨끗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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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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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record 음악 화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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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기가 소남하시 conséquence 말이 안 들려요? 사람 짓을 얻어도 바른다워도 되나요 내가 챙겨왔어도 나는 그댈을 향한 나의 사랑은 세상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내가 좋아 나를 놀려도 좋아 나의 사랑은 노랫돌이 뚫렸어요 노랫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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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요 노랫돌이 뚫렸어요 인형도 안 뚫렸어요 요즘은 방송하면 처음에 한살때는 예쁜 인형 이럴 수 있겠죠 나이만 해가지고 얼굴이 뭐 뭐랬지? 얼굴이 맨날 술 먹으니까 얼굴이 너무 돼가지고 욕이 쩍 너무 빠졌다 그런 생각 근데 스물살때만큼 긴걸 유지할 수 없지 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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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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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사님 어서오세요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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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로다는 얘가 맛있어 아 맛있어 근데 안 맛있었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나는 널 좋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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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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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좋아해 나는 나도 나를 좋아하고 널 좋아하고 널 좋아해 나도 나 나를 좋아하고 널 좋아하고 널 좋아하고 제 살이 많이 덜 거 같은데 진짜 이게 새벽에 맨날 먹방을 하다 보니까 입수가 없어 입 다 드세요 입 다 드세요 근데 진짜 밤에 제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괜찮아요 방금 봤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 이후로 습판 그쵸 근데 살짝 더 뿌렸다고 울리지 말라 진짜 안 좋네요 진짜 3개월 밖에 진짜 진짜 말을 많이 하고 물을 사이처시려고 이게 당신들이 먹으면 다 수화가 되나봐요 근데 방금 끝난 거 없죠 근데 방금 내리지 막 안 알려줘 진짜 안 알려줘 왜 알려줘 호흡소리도 빨리 그만 신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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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진짜 해야겠어요 아 아까 얼굴이 살짝 공개됐었다고요? 다시보기 지울게요 근데 저희도 다시보기 매일매일 다운로드하고 지울거에요 그냥 이렇게 잘못 지키거나 하는 운동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보기는 빨리 지울거에요 유튜브에 오면 하고 내 얼굴 나온거 싫어하면 지워주고 이런식? 이렇게 가는게 좋을거 같아서 다시보기는 지울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핑커용 네 방송을 따라는 이런거 해가지고 이게 아프리카집이라고 아 아프리카집 혹시 아세요? 아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싫어요 얼굴 살리면 안되는데 아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연예인 들어왔거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맞아맞아 이거 멘트인데? 어그로 멘트? 어그로 이 언니 벌집을 좀 쏴줘야되나? 이거 뭐야? 이거 뭐에요? 미리 방송하지는 않은데요? 아니요 어 이런 방송해도 재미있겠다 게임상품 이런거 해도 잘 되실거 같아요 아 맛있어 림이지? 대박 뭐지 이게? 레벨이 49? 응? 그거 있어요? 골드? 골드 드래곤 드래곤 드슬 드슬 요즘 막 드슬 드슬 막 하던데? 쪼렙이에요 쪼렙이에요? 오 진짜? 림이지 아니야? 응 와 시청자 엄청 많은가 보다 아 시청자 수 지금 387명 387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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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나 10살인데 나 10살인데 감사합니다 볶음성 많이 쏴주세요 응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아 안좋다고 넣어야지 응 손 좀 해라 근데요 사실 그거한테 시작할거야? 근데 뭐하지? 뭐하지? 알지? 뭐만SA ? 예 Rhonda 또 할까? 근데 저흰에 붙 1300만원 뭐게나 손줄 알아요? 근데 그래요? 혹시만 어 一個 Ops 아 zy numa 우와 아우, 어떡해. 아우, 제가 이별의 아픽이 넘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잖아요. 솔직히 좀 그래 줄 것 같아서. 제가 또 약간 기회를 가고.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약간 학생들이 다 돼. 다행히 볼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뭐 남대랑 막 쓸먹고 이런 거면 막, 진짜 생기는 게 건전하네. 아우, 그게 애가. 아니요, 당연히. 아우, 어떡해. 끝에. 맞아, 맞아, 맞아. 아까 팀폰님께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다르게 팀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술 먹고 있고, 막 이러면, 수고하고 있지. 이거 하니까 나중에 안 썼다고. 근데 의외로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행이다. 그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각기, 왜 이렇게. 뭔 소리가? 각기, 왜 이렇게. 뭔 소리가? 근데 우리 방은. 근데 우리 방은. 시청자 수는 많은데. 항상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약간 소음의 채팅 피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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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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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테이크. 오. 근데 진짜 어깨가 이러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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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나 핑크 컵이 딱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 나 핑크 컵이 딱 있어가지고. 응. 어깨. 응. Azerbai. 자기야. 안녕하세요. 내가 뮤직비버거를 interviews. 38,000원 시식음정 스태프 적들보고서 가만히 오고 옆에 거는 핑크 언니 핑크 핑크 옆에서 백점을 연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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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장품 선물 지금 딱 부금이 슬퍼 아니 드디어 별풍이 터졌는데 부금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 핑크 언니 백점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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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좀 잘 안 보여요 네 네 신기한가 봐 아프리카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샐린이 왜 어제 핑크인 파다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샐린이 좀 기계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샐린이 좀 샐린이 좀 이렇게 샐린이 좀 너무 예쁘다 진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는데 술 깼어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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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그래서 편의점 왔다 온 거구나 특히 핑크님이 우리 방 또 나와주시려고 아까 편의점 갔다 온 거래요 우와 와 진짜요? 왜요? 왜요? 어? 이들가 우리 여자 언니들 다 복질감 때문에 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요? 왜요? 솔직히 여기 예쁜데 나 이쁜 것도 동재가 나랑 동재가 그 사람이 있구나 내가 못생겨서 본 줄 알았는데 예뻐져 그렇구나 웃으러다 웃으러 안 돼 안 돼 잘 웃어 아야야야 와 와 우와 와 진짜 눈시간대 음 눈시간대 나도 근데 피꺼니 보고 눈시간대 미쳤어 에 미쳤어요 나는 큰여자라도 지나간거에 대해서 미뤄는 가지도 안하고 내가 아까 얘기한 후쿠라인 여자 있잖아 오! 나는! 너는 남자에게 연인하지 않습니다 멋진 언니 왜? 너는 뭐라고 사장님 소스 한 명만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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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안나오니깐 사장님 너무 불편해 보여 또 한정만여! 일단 우리 넌 딱 잡혀 먹고 가라고! 어디 가라오기가 좋아요 여러분! 진짜! 이쁘신데 왜 맛들은? 선생님이셔가지구 학생들이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알아보니까 아 우리집으로 가라고! 웨스트가라고요? 우리 한 번 가라오기 싫어 밀크 붉고 죄송합니다 여기 누래방기 생각돼요? 그러네 바로 앞 바로 앞면 별로인가? 너무 오래걸릴 것 같기도 아니나? 바로 앞면 별로인가요? 저희도 밀크하자 잠깐만요 강남역 말고 고프를 좀 잡고 좀 타고 비동을 해야되는데 강남역 기옥분 강남역 기옥분 여기 가자구요? 강남역 기옥분? 그럼 빼라! 여기 뭐야? 여기로 유럽 문자로 불러줘 강남역 기옥분? 밀크? 밀크? 응 부를게요 부를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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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꿀 구옥뿐 귀옥분 깔끔한 거 괜찮아요 칠카줌 아미나님 귀옥분 가가지고 문자주면 내가 궁금해 귀옥분? 남편이 키우죠? 나폴리옴님 강제해주세요 얼굴 변빛만 구독해주세요 12번 출고요? 잘가세요 잘가세요 실시로 여러분들 보면 말도 못 걷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눈에 길러봐 이렇게 뭔지 알지 막 평상 알죠? 이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가면 진짜 네, 나왔어요 근데 지옥분에 자주 찾는 누나 실장 있는데 이름을 까먹음? 지옥분에 자주 찾는 실장 엄마가 있다고 지옥분에 자주 찾는 지옥분에 자주 찾는 지옥분에 자주 찾는 지옥분에 자주 찾는 추경진란드 치즈 모두를 프로그램에 근데 이거 뭐야? 나쁜데 아닌거 같은데? 근데 밀크랑 큐브가 제일 중상적이고 큐브 몇인 카드죠? 근데 가라우키인데? 나쁜데 큐브 아주 열심히 큐브로 가자 큐브 어때? 강남역사 큐브 큐브 가자 큐브 큐브 저희 큐브 갈게요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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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치킨 진짜 맛있다 진짜 제가 아나한테나 연주를 사는 여자가 아닌데 옛날에 잘 벌어 옛날에 잘 벌어 아나한테나 얼어먹지 않은데 잘 벌어 진짜 얼어먹었지 진짜 얼어먹고 재밌는 사람이야 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집에서 혼자 외롭다가 나와서 핑퍼님 보는데 너무 막 뭔가 마음이 짜증대지는 기분 혼자있으면 외로운데 혼자있으면 더욱 외로운 것 같으니까 근데 근데 피행이랑 한성 언니랑 한성 언니랑 한성 언니랑 진짜 손톱이 진짜 근데 근데 이거 좀 진짜 잘 벌어 감성 안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아우 잘하네 아우 잘하네 아아 여기가 여기가 몇번 평소에는 카페거래요 평소에, 평소에 있는게 맞죠? 그치 꼭 내일이 아니어도? 평소에 누워가지고 갈비고 갈래? 꼭 해결될거 아니죠? 그것도, 그것도 즐겼지 않아 날짜오기 무서워 네, 가자 그거 먹고 가자 가자, 가자 짠 나만 만나셨구나 가자 자, 저희는 강남역 큐브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